고성연불 10종공덕이라고 있죠. 뭐냐면 고성, 큰 소리로 연불하면 10가지 종류의 이익을 얻는다. 연불을 왜 합니까? 불념을 가지기 위해서다. 인간 영혼 수준으로 존재하는 나 자신을 우주 차원으로 성화시킨다. 고성은 뭐냐? 목소리 큰 거를 반드시 의미하진 않습니다. 곧 내 존재 전체의 힘이 우주로 뻗어나가도록 하는 게 고성입니다. 고성연불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내 영혼도 같이 연불에 동참하도록 마음을 내가지고 연불을 한다. 두 번째, 내가 마음이 내킬 때 하는 거. 그거는 안에서 내 혼이 그렇게 움직이거나 하자고 그때 내가 연불을 하면 고성이 된다. 세 번째, 목탁을 치면서 한다. 악기가 내는 소리와 내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또 정포기대가 더 강하게 멀리 뻗어나간다. 그럼 10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공덕은 뭐냐면 그 다음 열 번째 공덕 안녕하세요. 참으로 흠악한 시대입니다. 자기 목숨과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되는 이 거짓이 난무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양심이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악마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시대인지라 판단을 잘 하셔서 인고의 이 시대를 잘 헤쳐나기 비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걸 찾다가 이제 불자 더 다 아실 거예요. 경전에 보면 고성 연불 10종 공덕이라고 있죠. 뭐냐면 고성 큰 소리로 연불하면 10가지 종류의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성이 뭐고 연불을 왜 하는가? 이걸 알아야지 이제 다 이해가 되는데 연불을 왜 합니까? 물으면 각자 나름대로 대답하시겠지만 연불은 부처님을 염한다. 그 부처님을 염한다는 것은 불법을 받아들인다. 그 불법은 진리라 가지고 진리를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 인간 영혼 수준으로 존재하는 나 자신을 우주 차원으로 성화시킨다. 그래서 연불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연불의 목적은 불념을 가지기 위해서다. 반대야 연불을 하는 목적은 불념을 가지기 위해서다. 불념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염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 곧 지혜다. 이 불념이 불변 상태가 되면 상불념이다. 항상 상자. 우리 김수현 태종사님이 오래전부터 상불념을 우리 인간의 중요한 지향 목표의 하나로 내세웠죠. 항상 불념을 가지고 있다. 불념이 떠나지 않는다. 곧바냐. 지혜를 항상 가지고 있다. 또는 그 불념이 제3의 눈이기도 하다. 그래서 연불의 목적은 불념을 가지기 위해서고 그 불념은 가지게 되면 상불념이 되고 그 상불념은 곧 지혜, 방야, 보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연불을 하다 보면 내가 불념을 가지게 돼요. 고승은 뭐냐? 큰 소리로 얘기하면 되느냐? 그게 고승이다. 아니다. 목소리 큰 거를 반드시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과시하고 상대에게 내 뜻을 강하게 전달하고 상대가 내 뜻을 따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작게 얘기하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연불을 고승으로 한다 하면 곧 내 존재 전체의 힘이 우주로 뻗어나가도록 하는 게 고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불을 한다 할 때는 곧 내 육성만으로는 그게 되질 않으니까 내 존재가 우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내 육성과 하나가 돼가 연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내가 육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딴 데 가서 놀고 있으면 그거는 고승이 아닌 거야. 아무리 크게 수리수리 고함을 질러도 내 영혼과 내가 같이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그게 고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도 같이 연불에 동참하도록 내가 마음을 내 가지고 연불을 한다. 그때 고승이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떤 때 또 고승이 됩니까? 하면 내가 마음이 내킬 때 하는 거 막 연불을 하고 싶어 나 마음이 타버리든 반야신경이든 아미타경이든 막 연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거는 안에서 내 혼이 그렇게 움직이거나 하자고 그때 내가 그걸 하면 고승이 된다.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해도 그거는 고승이 된다. 그래서 막 힘들고 하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100일 기도한다고 밤새 해봐야 그거는 고승이 아니다. 완전히 마음이 내켜서 할 때 고승 연불이 됩니다. 그래서 고승은 영혼이 동참하는 것과 마음이 아주 하고 싶어서 막 움직일 때 하는 게 고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내 영혼과 내 육성이 소리를 냈다 하더라도 역시 아직 개체로 존재하고 있잖아. 그 소리의 힘과 그 뻗어나가는 범위가 한계가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뭘 동원합니까? 악기를 동원하죠. 그 악기가 내는 소리와 내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또 정포기대가 더 강하게 멀리 뻗어나간다. 그러면 고승으로 한다 할 때는 역시 목탁을 치면서 하는 것이 고승이 된다. 그래서 고승 연불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목탁을 치면서 또는 요령을 흔들면서 한다. 두 번째 내 영혼이 가치한다. 세 번째 연불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켜서 그렇게 막 자연적으로 막 그냥 한다. 이 세 가지가 고승 연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불을 하면 불념을 넣게 되고 그래서 10종의 이익이 생깁니다. 진짜 생깁니다. 제가 이거는 오랫동안 저와 제자들, 신도들이 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맨날 경전 없는데 왜 이런 공덕을 억나 캐사고 왜 맨날 괴롭나 그러거든요. 고승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연불 10종 공덕 안 하고 왜 앞에 고승을 붙였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대에게 주거 형태나 여러 가지가 목탁을 치면서 연불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그런 데서.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또 마음으로 이렇게 내 혼으로 같이 하면은 그래도 고승이 되니까 10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고승 연불이 뭔지 확실히 아셨죠? 그러면 10가지 이익을 살펴봅시다. 1자 첫 번째 공덕은 뭐냐면 능배수면이다. 졸음을 능히 쫓는다. 자 왜 졸음이 쫓아질까요 연불함은? 졸음을 이기는 정신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거는 내 혼이 강화돼가지고 이게 졸음에 내가 정신이 흐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막 한참 동안 일하고 운전하고 하면 막 졸음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현대인들 더 그렇죠. 대부분 수면 부족에 시달리죠. 새벽 1시, 2시, 3시 택배 기사들 가끔 밤에 그 새벽에 움직이는 거 보면 늘 걱정이 돼요. 저러다가 병 나지 않을까 생계를 위해서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서도 병이 나지 않고 여기 졸음을 쫓는 공덕이라지만 사실은 과로해도 큰 병이 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수면에 의해서 수면 부족에 의해서 졸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또는 병이 오거나 이런 게 사라진다. 왜? 내 정신력과 혼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몸에 병이 생기고 이런 거를 좀 컨트롤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공덕이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덕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하고 수면 부족인 분들 연불할 시간도 없지. 그래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라도 이렇게 나무함이 타버린 머니 좀 연불을 하면요. 이 공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수면 부족으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또 졸음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나고 그래서 연불이 필수다. 이거는 왜 그러냐? 정신력과 내 혼이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강해져서 그렇다. 자 두 번째 공덕은 뭐냐면 천마 경포다. 마군이 놀라 도망가는 공덕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삶에 또 나와 우리 가족 인생에 해를 끼치는 어떤 힘이나 세력이 어떤 존재가 어떤 기운이 있을 때 고성 연불을 하면 마군이가 놀라 달아난다. 왜 그러냐? 연불을 하면 진리의 힘이 동원이 되고 신의 힘이 동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과 부처님은 진리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거를 얽으면 그 소리 속에 들어가 있는 신의 힘이 같이 작용해 주거든요. 그래서 마군이가 놀라 도망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마군이 쫓는다 이러면 틀려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현재 나 자신은 이렇게 신의 힘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고성 연불 속에서 신이 같이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고성 연불을 막 하면 신이 나와 점점 하나가 돼가 움직여 주기 때문에 마군이가 이렇게 연불을 들어도 한 소절 들어도 순간 놀라 달아나 버린다. 그러면 이게 연불 가운데 특히 지는 다란히 이 지는 다란히가 이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저기 주문 있죠. 제가 경에 주문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느냐는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 주문에 대한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 공덕은 뭐냐면 성변시방이다. 소리가 시방에 두루한다. 즉 내 소리가 연불 속에 담겨 있는 여기 소리라고 하지만 그 소리 속에 담겨 있는 내 뜻과 내 소원과 나의 마음이 시방에 두루 한다면 물질 우주뿐만 아니라 영혼 우주에 두루 가득 찬다. 그래서 모든 신과 부처님이 다 듣게 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쪽으로 내 마음이 열려가 소통이 점점 되어간다. 그래서 시방의 소리가 두루 합니다. 특히 이거는 마음이 그야말로 하나로 모아지고 목탁을 치면서 하면 이게 더더욱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공부하러 오는 모든 분들을 예외 없이 다 목탁을 치면서 절에서 선임들이 없는 경전을 다 연불을 하게 했어요. 목탁을 치면서. 그 다음에 사자 네 번째 공덕은 뭐냐면 삼도 씻고 사막도의 고통이 씻게 된다. 사막도 고통은 뭡니까? 지옥, 아기, 축생. 그 다음 사실 사막도라 했지만 수라도 악도죠. 싸워야 되는 고통이 쉬지 않는 곳이니까 지옥의 고통. 마음이 새까매져가지고 분노로 꽉 차가지고 나 자신을 지옥으로 향하게 만드는 마음들. 온갖 원망과 분노와 저주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억울함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이 지옥의 마음 고통. 그 다음 축생, 축생의 고통. 자유가 없이 자기 생명조차도 자기가 지키기 쉽지 않은 그리고 끊임없이 먹을 걸 찾아다녀야 되는 고통. 그러면서 쉴 수가 없는 고통이죠. 뭐 아기도도 그렇고 수라도도 그렇고 어쨌든 이 생명을 가지고 이게 여기에 존재하면서 생기는 모든 고통이 쉬게 된다. 왜 쉬게 될까? 이게 핵심은 고통이 일이 잘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근본은 뭐냐면 나의 영역이 강해져가지고 삶에서 생기는 고통점은 아무것도 아니게 내가 과학제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도 고통점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강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연불을 하면서 이게 진리를 조금씩 터득해 가니까 진리 차원에서 내가 겪는 일을 또 비추어 보니까 또 큰 세계를 의식을 하게 되니까 또 나 자신의 변함없는 우주적인 차원을 의식을 하고 불성을 의식을 하게 되니까 이 고통은 잠깐이고 뭐 지나가는 거고 별 거 아니게 된다. 그렇게 의식의 전환이 생기게 된다. 영역이 강화됨으로써 생기는 현상입니다. 사막다의 고통이 쉬는 거는 그래서 끄떡없는 존재가 된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도 그래서 끝까지 나아가는 의지를 가지게 돼가지고 마침내 뜻을 성취한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뭐냐면 외성불입, 다른 음성의 장애가 없어진다. 다른 음성의 장애가 뭡니까? 내 존재가 직접 내는 소리 말고 나 밖에 모든 소리 얼마나 고통을 주는 소리가 많습니까? 상대가 나한테 욕하고 그죠? 멸시하고 또 귀신 같은 경우에 나한테 들어와가 또는 옆에서 내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이게 환청이라 그러는데 이게 영청이거든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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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귀에 환청이 귀신이 와서 속삭이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악마가 와서 나쁜 짓 하게끔 유혹하는 소리 이렇게 내 존재를 타락시키고 망가뜨리는 이런 일체의 소리로부터 생기는 장애가 없어진다. 왜 그러냐? 내가 연불을 늘 하니까 내 의식 속에 진리가 점점 들어차면서 그런 소리가 들어왔을 때 진리 속에 노가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 메커니즘이 뭐냐면 연불을 계속 듣거나 이렇게 하면 업장이 점점 소멸이 됩니다. 업장이 소멸이 되면 업장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던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일체의식이 자유롭게 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해로운 소리를 내가 자유롭게 탁 쳐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를 욕해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 에휴, 내를 모르니까 저러지. 에휴, 저러면서 앞으로 잘 되겠나? 처근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역이 강해지고 업장이 소멸되면 다른 음성의 장애가 없어진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공덕은 뭐냐? 염심불산이다. 즉,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이게 뭐냐면 집중력이 생긴다. 그래서 화두 창구하는 사람들한테도 연불이 필수고 어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을 하는 분들은 연불하면 그런 집중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타고난 밝고 좋은 심성을 그대로 외부의 역량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변형되지 않고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너무나 다르죠. 내 영혼이 업장이 소멸되고 또 진리를 깨달아가게 되고 신의 힘이 합쳐지고 내 혼의 힘이 강해지고 이러면 마음이 흩어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데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있어서 흩어진다, 흩어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마음 자체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즉 공을 얻는 위력이에요. 빌공자 불교에서 말한 공을 점점 형성해 가기 때문에 공 속에는 뭐가 들어와도 흔들 게 없지 않습니까? 그 공의 상태에서 뭔가 마음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공의 힘을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흩어뜨릴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공덕이다. 마음이 변하고 흩어지면 많은 것이 그냥 흐지부지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칠자 공덕, 용맹정진, 용맹스러운 정진이 이루어진다. 용맹정진에 대해서는 제가 서에서 강의를 해놨을 거예요. 막 며칠 동안 잠 안자고 하고 푹 쉬고 그런 게 용맹정진이 아니고 이렇게 뜻을 세우면은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뜻에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인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용맹스러운 정진은 반드시 수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세우면은 그 뜻을 향해서 계속 나 자신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수행하는데 뜻을 가지고 계속하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용맹정진이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졸음을 쫓고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정진 되지 않습니까? 졸음 쫓고 용맹정진 이거 성철스님의 10년간 장자불화로 보여주셨죠?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용맹스러운 정진이란 것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용맹스럽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의지가 굳어지고 꺾을 수 없는 용기를 갖게 되는 데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 여덟 번째 공도 제불하니 부처님이 기뻐하신다. 부처님이 왜 기뻐할까? 내가 연불하는데?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잘해서 기뻐한다. 내가 부처가 돼가서 기뻐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중생 제도를 얘기합니다. 내가 고성 연불을 하면요. 이 연불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전해져요. 고성이니까 그러면 이 생명체들이 그 연불을 덮고 이렇게 업이 소멸이 되면서 점점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가르친 대로 열심히 부처님을 찾아서 부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는 고성 연불이 중생을 교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절 근처에 사는 뱀들이 사람 무는 거 봤어요? 내 연불 듣고 이게 교화가 돼가지고 사람 안 물어요. 그 다음 구자공덕 아홉 번째는 산매가 현전한다. 산매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산매가 뭔지는 제가 지장에서에서 자세히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알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 지장에서의 강의 들어보시면 돼요. 연불을 하는데 산매가 왜 현전이 되느냐? 왜 산매에 들어가게 되느냐? 당연하지. 일체 잡다운 번뇌망상이 연불 소리에 싹 씻겨 내려가고 그리고 내 선근이 점점 커지면서 그 번뇌망상을 끊임없이 내는 그 근원적인 덩어리 그 뿌리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해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번뇌망상에 의해서 내가 실상을 보지 못하다가 그게 점점 약해지고 공을 얻으니까 산매 속에 잘 들어가진다. 산매 속에 들어가면 이 우주의 모든 신과 부처님과 모든 영혼들 그리고 영적인 모든 질서들 이런 거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열 번째 공덕 마지막에 왕생정토하게 된다. 즉 부처님 세계 대표적으로 극락 세계에 왕생하게 된다. 제가 이거를 살아생절에 연불을 열심히 평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영혼을 쭉 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영혼들 쭉 봐왔잖아요. 차이가 너무 큽니다. 평생 영부를 늘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보면 대체로 영혼 상태가 아주 좋아요. 꼭 극락에 가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아주 편하게 이 세계에 머무르고 또 후손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자손을 이렇게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후에 되려면은 늘 연불을 하다가 숨을 거두면 된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보니까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되는 거를 저는 뭐 모두 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라. 그래서 속에서 지식과 잘난 지위만 가지고 그 많은 돈만 가지고 살고 그러다가 죽고 나서 보면은 아주 찌질한 그런 영혼이 되어 있더라. 근데 연불을 평생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또 마음속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늘 지향하면서 살았던 그런 존재들 딱 사후에 보면은 아우 상태가 너무 좋아. 천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열 가지 이익인데 그 외에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연불하다가 불념을 가지고 그 불념이 불변이 되어서 상불념을 가지면 곧 내가 우주적인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성연불 십종공득이라는 경전 속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연불합시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소리 밝고 밝게 빛나니 수리수리 마하 수리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 수리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 수리수수리 사바하 부처님의 사짜 후 내 영혼을 휘감는데 내 마음이 산왕 대신 찻비굴에 들어가니 영혼 속에 큰 부처님 수미산칠볼 테레오 마라라 마라라